보쌈당한 호랑이 여러분 어려운 부탁이 있어 왔소. 이웃집 과부가 방실방실 웃으며 호라비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부엌으로 빈 밥상을 들고 가던 호라비는 밥상을 든 채 과부를 보았지요. 평소에는 예산일로 말을 걸어도 싸늘하게 건너다 보던 여자가 오늘은 별일입니다. 무슨 일이오? 친정의 대사가 있어 며칠 집에 비우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을 좀 봐주시오. 집을 봐달라고요? 끼니 앉힐 것은 없어도 도둑맞을 것은 있더라고 변변찮은 살림이지만 집을 비우자니 마음이 안 놓입니다. 잘 보아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다녀오시오. 고맙습니다. 변변찮은 살림이라 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고 과부는 은이 서말이라 하듯이 이 여자는 과부가 되고 나서도 논밭을 계속 늘려 동네에서 첫째 둘째를 다투는 부자였습니다. 모처럼 부탁이니 잘 봐줘야지. 홀아비는 당장 몽둥이부터 큼직하게 깎아 둘러매고 밤마다 그 집을 몇 바퀴씩 돌았습니다. 며칠 그러다가 일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둑맞을 물건은 안방에 있을 것이니 그냥 안방에서 자면 될 것 같았습니다. 홀아비는 안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차근하게 자리에 누웠어요. 밤이 깊어 까무룩 잠이 드는가 하는 잠이었습니다. 누가 마루로 올라서는 것 같았어요. 달밤이라 창문에 비친 그림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홀아비는 이불을 훌렁 뒤집어 쓰고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저 녀석들 몽둥이에 머리가 으깨지고 말 것 같았어요. 홀아비는 도둑질을 해가든 집을 떼매가든 자기 목숨부터 살고 보자고 이불 속에서 몽둥이를 달팽이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녀석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장롱부터 뒤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녀석들이 몰아 한참 속닥이더니 엉뚱하게 홀아비 몽둥이를 이불로 둘둘 말아서 무슨 자루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지만 홀아비는 몽둥이가 고드름처럼 꽁꽁 얼어붙어 몸을 제대로 놀릴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지요. 도둑놈들이 자루를 둘러매고 방을 나갔습니다. 바람같이 동네를 빠져나가 어디론가 정신없이 내닿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알겠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홀아비는 그제야 이 녀석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자기가 그지 과보인 줄 알고 보쌈을 해가는 것입니다. 보쌈이란 과보를 밤에 몰래 보에 싸서 데려다가 아내를 삶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홀아비는 지금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어요. 낭패한 분풀이로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야 삼수갑산을 갈 망정 일이 되어가는 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었지요. 장정들 발걸음이 한껏 조심스러워지는 게 자기 동네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내 대문 여닫는 소리가 나고 방문 여닫는 소리가 났어요. 장정들이 어둠 속에서 자루를 방에다 조심스럽게 내리더니 자루를 벗기고 이불을 덮어준 다음 방을 나갔습니다. 곧바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홀아비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일을 당하셔서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 오늘 저녁에는 네가 이 방에서 함께 자거라. 예, 오라버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 하고 대답하는 목소리는 뜻밖에도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모두 팔자거니 생각하십시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여자가 은근한 말씨로 위로하며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씨가 여간 사근사근하지 않았지요? 우리 오라버리는 마음씨도 묻어나시고 집안 살림 형편도 웬만합니다. 아주머니께서 내놓고 혼처를 구하신다 해도 이만한 자리는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라버니가 재혼을 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지금까지 시집을 가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여자는 처녀인 모양입니다. 호라비는 아무 말도 않고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자 처녀는 더욱 상냥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도 곁에서 항상 보살펴드릴 테니 마음 푹 놓으십시오. 처녀는 여러 가지 말로 위로했습니다. 호라비는 이제야 앞뒤 사정이 환해지며 제대로 정신이 들었어요. 호랑이한테 열두 번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더니 여기서 자라면 목숨만 건지는 게 아닐 듯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라버니란 자가 들어왔습니다. 처녀는 이미 나가고 없었지요? 여보시오 지금 여기가 이승이오 저승이오 호라비는 이불 속에서 멀거니 오라버니란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상토를 본 처녀 호라비는 벼락 맞은 상판이었지요. 나는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죄없이 저승사자들한테 끌려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꽃 같은 처녀를 아내로 맞았으니 지옥이 아니라 천당이구려 얻어들은 풍얼로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더니 며칠 동안 남의 집을 봐준 것도 그게 선한 일이라고 좋은 일이 생겼다며 껄껄 웃었습니다. 처녀 오라비는 상판이 불맞은 바가지 꼴이었어요.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소마는 내가 저지른 일인데 누구를 원망하겠소? 오라비는 웃었습니다. 간밤에 처녀가 말했듯이 사람 됨이 웬만한 것 같았어요. 일판이 기왕 이렇게 됐으니 전후 사정은 모두 숨기고 우리 누이하고 제대로 혼사를 지릅시다. 처음부터 남모르게 꾸민 일이었으니 바삐 서두릅시다. 나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호라비는 입이 함지박으로 벌어졌습니다. 며칠 사이에 뚝딱 혼사를 치르고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지요. 친정에 다녀온 과부는 호라비가 처녀장가 들었다는 말을 듣고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아저씨가 처녀장가를 들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요? 과부가 사내집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며칠 밤 아주머니 집을 봐준 일밖에 없는데 그것도 적선이라고 하늘에서 이런 복을 내렸습니다그려 사내는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죄다 털어놓으며 너털루슴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팔자를 고칠 것인데 내 혼술을 당신이 제가 꾸려 당신은 그 호라비하고 혼인을 하면 될 게 아니요? 그렇게 해서 내 사람은 혼인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과거꾼들과 건달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 과거꾼들이 수십 명 떼를 지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을 건달도 따라 나섰지요? 우리들은 과거 보러 가는데 너 같은 건달이 어쩌자고 따라 나섰느냐? 일행의 우드머린 접장이 베슬베슬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도 과거 보러 갑니다. 그렇지만 당신들하고 함께 가고 싶은 생각은 없소. 먼저 갈 테니 천천히 오시오. 건달은 핀잔을 던지며 팔랑팔랑 내다닫습니다. 나만 건달이냐? 지나게나 다 나서는 너희들도 열의 아홉은 건달이다. 그렇습니다. 과거철이 되면 양반집 자식들은 매일 빈둥거리던 녀석들도 모두 과거를 보러 간다고 나서지요? 과거라도 보러 간 데야 동네 사람들한테 체면이 서기 때문에 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여비를 줍니다. 건달은 가다가 길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과거꾼들도 와서 쉬었습니다. 야, 너도 기왕 나섰으니 우리하고 함께 가자. 그런데 서울이란 데는 눈 감으면 코베어 가는 곳이다. 너는 읍내 장판이나 뒷골목은 휘어잡았지만 서울 가서는 어림도 없다. 네가 서울 갔다가 코를 제대로 달고 돌아오겠는지 시험을 한번 해보아야겠다. 접장이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뭐요? 시험을 해본다고요? 그렇다. 저기 저 밭에서 밥 메고 있는 여자들 있지 않느냐? 저만치 들판에서 밥 메고 있는 여자들을 가리켰습니다. 부마 식군들인지 여남은 명이 몰려 밭을 메고 있었어요. 저 여자들 가운데 댕기를 늘어뜨린 처녀도 셋이나 있다. 저 처녀들 덜어 모두 이쪽으로 두르고 자기 유방을 꺼내 우리한테 보이게 할 수 있겠느냐? 접장 말에 과거꾼들은 와르르 웃었습니다. 뭐요? 저녀들 덜어 유방을 보이게 하라고요? 그렇다. 서울 가서 코를 제대로 달고 오려면 그만한 재주는 있어야 한다. 좋습니다. 접장을 많이 보고 있던 건달은 무슨 생각인지 바로 밭으로 갔습니다. 밥 메던 여자들이 손을 놓고 모두 건달을 보았어요? 저 사람들은 부잣집 아들들인데 과거 보러 간답시고 저렇게 때 몰려가지만 모두가 평소에는 못된 짓만 하던 건달들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도 못된 짓만 하더니 오늘은 저더러 여기 밥 메는 처녀들한테 자기들을 향해 유방을 보이게 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저 작자들이 그렇게 못된 녀석들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공손하게 절을 하고 돌아가서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 이 고을 원님 장모님이더라고 하겠습니다. 절 받으십시오. 건달은 공손하게 절을 하고 할머니는 의젓하게 절을 받았습니다. 이 자식들 오늘 밤에 두고 보자 이번에는 내 녀석들이 나한테 당할 차례다. 건달은 혼자 구시랑거리며 패거리들한테로 갔습니다. 아니 어째서 절만 하고 오느냐?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함께 밥 메는 할머니가? 예사 할머니가 아닙니다. 이 고을 사또날이 장모님이라는데 당장 사또한테 사람을 보내 당신들 같은 못된 녀석들을 묶어가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절을 하며 설설 빌었지요. 전화되니까 무사했지 그늘 날 뻔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접장이 건달 손을 잡으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 길가 여관으로 들어갔어요. 여관에는 이미 다른 고을 과거꾼들이 들어 시끌벅적 했습니다. 그들은 방을 두 개 차지했지요. 하나는 과거꾼들 방이고 하나는 그들을 따라가는 종들 방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은 다음이라 숟가락을 놓자마자 모두 금방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여관집 식구들도 모두 잠이 든 것 같았어요. 이런 여관도 과거 때가 한 철이라 식구들이나 동네에서 도와주러 온 드남꾼 아주머니들도 이만저만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드남꾼 아주머니들이 네댓 명이나 됩니다. 종들과 함께 자던 건달이 새가머니에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안체로 가서 드남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에 보니 환갑이 가까웠을 할머니가 한 사람 있었는데 아마도 맨 바깥쪽에서 자고 있을 듯 했습니다. 건달은 조심조심 가서 방문을 열었지요. 모두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건달은 할머니를 꽉 껴안고 입을 쫑맞추었습니다. 아이고 어떤 놈이냐. 할머니가 후다닥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건달은 얼른 나와 과거꾼들이 자는 방 곁에 숨어서 동정을 살폈지요. 웬일이오? 여관집 식구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누가 자기를 껴안고 어쩌고 저쩌고 말했습니다. 식구들은 어떤 놈이 그런 못된 짓을 했느냐고 고함을 질렀지요. 그때 건달이 자기가 자던 종들 방이 아니라 자기 골 과거꾼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녀석이 금방 저 방으로 들어갔다. 주인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왔어요. 건달은 그 방에 눕지 않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놈이 여자들 방에 들어갔느냐. 주인은 방문을 벼락치듯 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과거꾼들은 날벼락 맞은 꼴이지요. 다른 고을 과거꾼들과 종들도 모두 몰려 나왔습니다. 건달은 세그머니 종들 사이에 꼈습니다. 주인과 과거꾼들 사이에 한참 시비가 벌어졌어요. 그때 건달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오밤중에 깜깜한 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작자를 어떻게 찾는단 말입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당장 관가에 알려서 그 녀석을 잡아내고 말겠어. 그 작자가 저 방으로 들어갔으니까 들림없이 잡아낼 거야. 여보시오. 가까이 자던 사람들도 그 작자를 못 봤는데 먼데 있는 관리들이 어떻게 그 작자를 찾아낸단 말이오. 더구나 관청에 알려 소동이 벌어지면 저 할머니가 당했다는 소문이 쫙 퍼질 텐데. 동네방네 그런 소문이 퍼져도 좋단 말이오. 건달은 삿대질까지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관청에 알린단 말에 과거꾼들도 모두 나서서 주인을 눅대겼어요. 그럼 그런 놈을 그냥 두잔 말이오. 관가까지 가지 않고도 그 작자를 잡아낼 방법이 있소. 건달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 작자를 잡아낼 방법이 있다고? 어떤 방법이 있단 말인가? 할머니도 그 산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작자가 할머니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작자가 저 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니 저 방에서 잔 사람들 덜어 모두 할머니를 껴안고 입을 맞춰보라고 합시다. 뭐시 어째? 저 방에서 잔 사람들 덜어 모두 할머니를 껴안고 입을 맞춰보라고?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한번 안겨봤으니까 다시 안기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냄새가 났을 것이고 키가 큰 사람은 크게 느껴지고 작은 사람은 작게 느껴졌을 것이며 더구나 입을 맞췄다니 다시 입을 맞춰보면 금방 알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당장 할머니들어 껴안고 입을 맞춰보라고 합시다. 과거꾼들이 모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들아 저 방에서 잔 저 많은 사내들 덜어 나를 껴안고 입을 맞춰보게 한단 말이냐? 할머니가 맞받아 고함을 질렀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일어난 일이니 달리 방법이 없지 않소? 할머니와 주인은 코를 씩씩 불며 팔팔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판이라 과거꾼들한테 더 다그치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접장이 웃으며 건달을 찾아왔습니다. 어젯밤에는 고마웠다. 한밤중에 관청에 끌려갈 뻔했는데 내 덕분에 무사했어. 앞으로 네 노자는 우리가 될 테니 여간비나 밥값은 염렴하라.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젯밤에 그 짓도 바로 당신이 한 게 분명합니다. 뭐라고? 이 녀석이 생사람 잡겠네. 네 눈으로 봤냐? 안 봤지만 뻔합니다. 어제 저한테 무슨 짓을 시켰습니까? 저녀들 유방을 보이게 하라고 했지요. 그런 짓을 시키는 걸 보면 어젯밤 범인도 당신이 뻔합니다. 네 눈으로 봤어? 안 봤지만 들림없습니다. 당장 이 고울 사또한테로 가겠소. 뭐라? 사또?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하자. 접장은 대번에 상판이 노래지며 건달 팔을 끌었습니다. 건달은 못 이긴 척 따라갔지요. 오십냥 주겠으니 입 다물어라. 접장은 자기 돈주머니 하나를 통째로 내밀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서울 가면 우리 고울 과거꾼들은 모두 당신본을 받아 서울 여자들한테 눈을 희번덕거릴 것이고 어젯밤 같은 일이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나면 우리 고울 평판은 무엇이 되겠소? 이 녀석아 그럼 백냥이면 어떠냐? 접장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통사정을 냈습니다. 당신들은 돈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이번에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놔야겠소. 건달은 막무가내로 벗대며 공갈까지 쳤습니다. 접장은 오백냥을 주겠다고 했지요. 꼭 돈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과거꾼 한 사람이 일백냥씩 삼천냥을 가져오시오. 이 녀석아 그러면 우리는 한 푼도 남지 않는다. 여기서 당장 돌아선다 해도 집에까지 거지꼴로 얻어먹으며 가야 할 판이다. 그것은 당신의 사정이지요. 그래도 여기서 감옥살이 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시오. 과거 보러 간답시고 서울 가봤자 모두가 뻔할 뻔자 아닙니까? 접장은 건달 손을 붙잡으며 통사정을 했습니다. 건달은 막무가내로 도리질을 했지요. 접장은 하는 수 없이 자기 패거리들한테로 달려갔어요. 그들도 한참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과거꾼들이 모두 몰려와서 한 번만 봐달라고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건달은 들은 척도 않고 먼 산만 보고 있었지요.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삼천냥을 모아왔습니다. 건달은 주막집 주인한테 짐 실어 나르는 당나귀꾼과 사람 태우고 다니는 당나귀꾼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건달은 당나귀 한 마리에는 돈을 싣고 한 마리는 타고 의젓하게 어제 온 길로 길을 잡아 갔답니다. 감투 쓴 고양이 옛날 어떤 마을에 고양이를 무척 사랑하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어느 날 밭에서 돌아오다가 어미를 잃고 새피 오는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농부는 그 고양이 새끼를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 집에 데려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웠지요. 아침 저녁으로 접시에 밥과 반찬을 따로 떠서 상 옆에 놓아두기도 하고 밤이면 따뜻한 아랫목에 재워주었습니다. 고양이 새끼는 주인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야옹야옹 응석을 부리며 자라나 어느덧 큰 고양이가 되었어요. 귀가 발족하고 눈알이 동그란 고양이는 쥐잡기도 잘하고 아주 영리했습니다. 낮이면 집도 잘 지켜 늘 주인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고양이를 그렇게 사랑해주던 주인이 심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용한 의사를 청에다가 침을 맞아도 소용없고 별별 약을 다 써보아도 도무지 효험이 없었습니다. 평생은 점점 더해가기만 하는데 하루는 어떤 의사가 이 병엔 좋은 약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약이 있긴 하나 얼른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더니 그게 대체 어떤 약이냐고 다그쳐 물었어요. 의사는 병자의 마지막 소원이나 풀어주려고 어려운 처방을 대주었습니다. 그건 해마다 땀 흘려 농사지은 나다를 죽내는 쥐 때문에 생긴 병이니 쥐 천마리를 잡아 없애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그 많은 쥐를 주인은 그 말을 듣고 올소이다 어떻게 쥐 천마리를 하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 마을의 호소에도 그렇게 많은 쥐를 도저히 잡아낼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주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하게 고였다가 두 볼로 쭈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측은하게 지켜보던 고양이의 눈에도 그렁하게 눈물이 고였지요. 고양이는 병세가 기울어 가는 주인의 가련한 모습을 더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새며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양이는 온 마을 고양이들을 찾아다니며 쥐를 잡을 의논도 해보고 굴뚝 가장자리에 오둑한에 앉아서 많은 쥐를 단번에 잡아낼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때 담장 너머 윗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곡소리가 들려왔어요. 고양이는 그 소리를 들으니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서글픈 마음으로 담장을 기우시 넘겨다 보았지요. 많은 조객들이 찾아와 배 감투를 쓴 상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고양이의 머리에는 그럴듯한 생각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자기도 배 감투를 쓰고 상재 노릇을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자기 집 말코지에는 주인이 제사진을 때 쓰던 배 감투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벽장을 타고 뽀르르 기어 올라가 배 감투를 벗겨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머리에 쓰고 쥐 구멍을 찾아가 쥐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있으려니까 쥐 한 놈이 구멍에서 대가리를 내밀다가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라 다시 구멍 속에 기어들려고 했지요. 그러자 고양이가 그 놈을 보고 꾸지저댔습니다. 요 놈 내 아무리 도적질을 일삼는 놈이기로 그렇게 예절마저 잊어먹었단 말이냐 내 요즘 부모를 여의어 상을 지르고 있는데 한 놈도 나와 조상을 하지 않으니 전하의 그런 못된 버릇이 어디 있느냐 분명 내가 부모를 여인 걸 꽤 고소해하는 것 같은데 이제 두고 봐라 내가 친구들을 수십 명 불러다가 예절도 모르는 내놈들의 씨를 말리고 말테다. 고양이가 노한 소리로 쥐한테 으름장을 놓았어요. 쥐는 그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구멍 속에 들어가 여러 쥐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조상을 가야겠어. 그러지 않다간 더 큰 화를 당할지 몰라. 암, 조상이야 가야지. 쟤 아무리 악한 놈이기로 조상을 갔는데 설마 해치기야 하겠니? 그럼 내가 먼저 나가 조상을 하며 거동을 살펴보고 올게. 쥐들은 의논을 거듭하던 끝에 먼저 늙은 쥐 한 마리가 굴 밖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늙은 쥐는 에이고 하며 곡을 하는 고양이 앞에 넙죽 엎뛰어 절을 하고 나서 우리가 무식해서 어른께서 상당하신 것도 모르고 제때 조상을 못했사오니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는 대신에 좋은 나츠로 조상을 받고 대단히 고맙다며 그놈을 칭찬해 돌려보냈지요. 그대야 쥐들은 안심하고 한두 놈씩 차례로 나와서 꺼이꺼이하며 조상을 했습니다. 고양이는 그때마다 좋은 나츠로 인사를 받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 조상을 해줘서 고맙소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수가 많고 나는 혼자이므로 일일이 담내하기가 힘들구먼요. 좀 실례의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내가 모두 한꺼번에 나와 조상해 주셨으면 고맙소. 고맙겠소이다. 그러면서 고양이는 고양이는 아무날 아무 때에 넓은 마당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쥐들은 그것이 편하고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지요. 고양이와 약속한 쥐들은 곧 온 동네 쥐들과 들쥐, 산쥐들한테까지 일일이 통문을 띄워 약속한 날짜에 넓은 마당 앞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돌아왔어요. 고양이가 배감투를 쓰고 서 있는 마당 앞으로 쥐대들이 까맣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양이는 미리 친구 고양이 수십 마리를 불러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고 쥐들이 다 모인 다음에 나가게 했습니다. 배감투를 쓴 고양이는 쥐들의 조상을 받으려고 그들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애고 애고 하고 곡소리를 울렸지요. 그러자 숨어있던 친구 고양이들이 일시에 달려들어 모여온 쥐들을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모조리 물었습니다. 마당 앞에는 죽어서 쥐들이 산터미 같이 쌓였어요. 얼핏 봐도 수천마리가 넘는 듯 했습니다. 고양이는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집 안에 들어가 주인집 아주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괴이하게 생각하고 밖에 나가보았더니 죽어서 너부러진 쥐들이 수천마리가 되었지요. 주인집 아주머니는 너무 기뻐 이 희한한 일을 곧 주인한테 알렸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가망이 없다던 주인은 그 소식을 듣고 씻은 듯이 병이 나아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일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영리한 괴로 주인의 은혜를 갚은 고양이를 의리 있는 고양이라고 모두들 칭찬했답니다. 부처가 정해준 배필 옛날 어떤 산골에 돌새라고 부르는 나무꾼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새는 집안이 가난해서 늦도록 장가를 못 들고 늘 머리채를 치렁치렁 들이우고 다녔어요. 그러자니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이 벌써 장가를 들어 상투를 트는데 자기는 턱수염이 더부룩한데도 총각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지요. 돌새의 가슴에서는 자기도 빨리 장가를 들고 싶은 생각이 불쑥 불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에서도 가난한 돌새에게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러다간 총각으로 늙겠는데 돌새는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돌새는 색시감이 나타나기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돌새는 어떻게 하든 제 힘으로 색시를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돌새는 산에서 나무를 한 짐 해지고 내려오다가 수양버들이 실실이 늘어진 샘물터에서 물을 깃고 있는 어여쁜 처녀를 만났습니다. 처녀는 샛노란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었는데 얼굴은 해반죽을 해하고 치렁치렁 늘어진 머리채에는 갑사댕기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돌새는 그 처녀가 은근히 마음에 드는지라 한 번 사귀어 볼 생각이 나서 슬금슬금 그리로 발길을 옮겼지요. 그 처녀는 동의가 넘쳐나게 샘물을 퍼담고는 그것을 머리에 이려고 했습니다. 돌새는 성큼 달려가서 처녀가 힘겹게 들어 올리는 물동의를 이어주었습니다. 처녀는 자기에게 물동의를 이어주는 남모를 총각을 힐끗 보더니 소잎은 소잎은 듯 얼굴을 불켰습니다. 별로 싫어하는 눈치가 아닌 듯 했어요. 그런데 처녀가 자기 집 쪽으로 사뿐사뿐 걸어가는 바람에 말도 걸어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돌새는 아쉽게 그지 없었어요. 네 집 처녀인지 한 번 따라가 볼까 보다. 처녀가 가는 쪽을 멍하니 바라보던 돌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녀는 동의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을 가볍게 훔치며 삽장문이 달린 초가집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돌새는 지게를 지고 그리로 슬금슬금 따라갔습니다. 되든 말든 한 번 말이라도 걸어볼 생각이었던 거지요. 주인님 계십니까? 돌새는 마음을 다잡고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주인을 찾았습니다. 한참 뒤에 삽장문이 열리더니 귀밑머리가 희슥희슥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아주머니는 의아해하는 눈으로 돌새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저 댁에서 나무를 사시지 않겠는지 장작을 한지게 지고 왔습니다. 돌새는 나무 장사꾼의 본세대로 대답했습니다. 마른 나무라면 사겠소. 아주머니는 그제야 돌새를 삽장문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비록 초가집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알뜰히 꾸려져 있었어요. 돌새는 지게를 마당에 벗어놓고 퇴마루에 걸터 앉아 물 한 사발을 정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군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 물 한 사발을 들고 나왔지요. 돌새는 그 물을 받아들고 어물쩍 말을 건넸습니다. 이 집에 딸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주머니가 물심부름을 하십니까? 총각이야 처녀가 주는 물을 마셔야 맛이 당기는 법이지요. 처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아주머니는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다는 듯 돌새를 흘겨보았습니다. 나비가 꽃을 찾듯 총각이 처녀를 찾는 거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짝이 맞겠는지 한번 맞세워보시지요. 뭐라고? 우리 딸은 자네 같은 총각한테 맞세우지 않겠네. 당장 나가라고. 아주머니는 성이 나서 돌새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돌새는 말이 난 김에 한 번 더 떡심 좋게 달라붙었습니다. 아주머니 내가 무엇이 못났다고 이렇게 성내시오. 괜히 굴러온 복을 차버릴 생각 말고 만나게 해주시오. 나무꾼이 무슨 굴러온 복인가 나는 그런 사위를 바라지 않네. 이 아주머니가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살고 까치는 까치 끼리 사는 게 제격이라는 걸 모르시는 모양이군. 일 일 일 잘하겠다 마음 착하겠다 나무랄게 뭐 하나나 있수 돌새가 말하자 아주머니는 더 할 말이 없는지 나가게 어서 나가 하고 무작정 돌새를 삽장문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나 같은 나무꾼은 장가가기가 틀렸구나. 돌새는 분하고 어이가 없어 맥없이 돌아서고 말았어요. 돌새는 그 뒤로 장가가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입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게를 지고 수걱수걱 산으로 나무하러만 다녔지요. 그 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돌새는 나무를 하다가 가랑비가 내리기에 느티나무 밑에 있는 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절당에서는 웬 여인이 부처에게 시성을 드리고 있었어요. 절당 안에 들어가 비를 그으려던 돌새는 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이 치성들이는 모습을 가만히 엿보았습니다. 여인은 부처 앞에 음식상을 차려놓고 손이 닳도록 빌고 있었어요. 부처님 우리 집에 외딸이 있사운데 잘 사는 부잣집에 시집가게 해주옵소서 딸 하나를 데리고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이 불쌍한 과부에게 좋은 사위감을 마련해주옵소서 여인은 이런 말을 곱씹으며 빌고 있었습니다. 딸이 있으면 나한테 빌 것이지 부처한테 빌다니 돌새는 가소로운 생각이 들어서 그 여인을 세며시 넘겨다 보았어요. 귀밑머리가 희슥희슥한 여인은 언젠가 자기를 삽장문 밖으로 몰아내던 아주머니가 틀림없었습니다. 돌새는 그제야 그 아주머니의 속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돌새는 그때 당했던 분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지라 그 아주머니를 한번 골려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배고픈데 차려놓은 음식부터 먹고 보자 돌새는 부처 뒤에 가만히 숨어서 음식상에 손을 뻗쳤습니다. 아주머니는 머리를 숙이고 손을 비비는 데만 정신이 발려 돌새가 음식을 집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돌새는 떡이며 지짐이며 삶은 달걀 같은 것을 몰래 드러내어 주머니가 불룩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이때 손을 비비며 정신없이 빌고 있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음식이 없어진 걸 보더니 부처가 먹은 줄 알고 더 극성스럽게 손을 비볐습니다. 부처님께서 제 정성을 받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많이 잡수세요. 암 많이 먹다 마다 점심을 여기까지 날라왔는데 좀 좋아 안 먹겠나 돌새는 이렇게 응얼거리고 나서 제법 위엄을 도두어 부처가 말하는 것처럼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정성을 다했다는 음식이 왜 이렇게 쓴고 죄지은 손으로 음식을 만들면 부정을 타느니라 황공아우디다. 아주머니는 음식이 세다는 바람에 코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수그렸습니다. 돌새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한마디 더 했지요. 들어라 그대가 정령 지은 죄를 씻겠거든 내일부터 보름 동안 딸 자식이 깨끗한 손으로 지은 음식을 갖고 와서 정성을 다할 지어다. 예 예 아주머니는 그것이 부처님의 분부인 줄 알고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주머니는 귀여운 딸이 온갖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도록 도와주 그리고 매일 점심때마다 그 음식을 이고와서 부처 앞에 펼쳐놓고 치성을 드렸습니다. 돌새는 나무를 하다가도 점심때가 되면 의뢰 절당에 들어와 그 음식을 받아 먹었어요. 마지막 보람날에는 더 요란한 음식상이 부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리에 붉은 고추를 물린 통닭도 있고 돼지갈비와 순대도 있었습니다. 돌새는 그것을 세금세금 집어먹고 나서 위험있는 소리로 말했어요. 정성이 지극함으로 사위감을 점지해 주겠노라. 내일 점심때 도래구비에 나가면 낚시질을 하고 있는 총각이 있을 테니 그 총각을 사위로 맡도록 하여라. 예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이제야 소원이 이루어지나 보다 하고 다음날 점심때 도래구비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낚시질을 하고 있는 점잖은 총각이 있었어요. 여보게 아주머니는 무작정 달려가서 그 총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총각은 언젠가 자기 집에 나무 팔러 왔던 총각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으나 부처가 정해준 사위인지라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총각을 푸대접한 것이 마음에 캥겨 손을 잡고 빌기까지 했지요. 미리부터 부처님이 정해놓은 사위인 줄 모르고 내가 그만 눈이 멀어 굴러온 복을 차버릴 뻔하였구려 어서 우리 집으로 가자고 나는 양반집 도령인데 어찌 가난한 집달과 혼례를 하겠소? 돌새는 아주머니가 어쩌는가 보려고 은근히 뒤를 달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소리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래도 부처님이 정해준 배필인데 그 영을 마다하면 큰 벌을 받는다오. 우리 딸이 비록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긴 했어도 인물 잘났겠다 마음 착하겠다 나무랄 데 없다오. 아주머니는 눈이 시원시원하고 사내답게 생긴 사위감을 놓칠까 봐 은근히 뒤가 달아 말했습니다. 돌새는 못 이기는 척하며 그 집으로 따라가서 처녀와 혼례를 치르고 사위가 되었지요. 아주머니는 그 뒤에 자기가 돌새한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새를 사위로 맞은 것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돌새가 마음이 착하고 이를 억석같이 잘하기 때문이었답니다. 그 후로 돌새는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진짜 가짜 시아버지 옛날에 어느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시아버지 시아머니 아들 며느리가 모두 순하고 착했답니다. 그래서 집안이 아주 화목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아침밥을 지어 막 밥을 푸려고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부뚜막에 빼빼마른 늙은 쥐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빼빼마른 쥐가 가엾어서 얼른 밥주걱으로 밥을 떠서 쥐한테 던져주었어요. 쥐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밥을 맛있게 먹고는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으로 쥐는 잊어버리고 밥상을 차려 식구들에게 갖다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어제처럼 아침밥을 지어 푸려는데 어제 왔던 그 빼빼마른 늙은 쥐가 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며느리는 왠지 모르게 반가운 생각이 들어서 얼른 밥 한 주걱을 떠서 던져주었지요. 쥐는 맛있게 먹고는 돌아갔습니다. 그 뒤 늙은 쥐는 매일 아침마다 며느리가 밥을 푸려고 할 때 꼭 나타났고 며느리는 버릇처럼 쥐한테 밥을 주었습니다. 소뚜껑을 열어 맨 먼저 푼 밥 한 주걱은 그 늙은 쥐가 먹었지요. 한 해가 지나 그동안 늙은 쥐하고 며느리는 정이 들어 한 식구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늙은 쥐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며느리한테 밥을 얻어먹어 살이 포동포동 찐 쥐는 이젠 며느리한테 밥을 얻어먹지 않아도 돼요. 어디론가 가버린 모양이지요. 며느리는 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섭섭해서 밥을 푸지 않고 한참 서서 기다렸지만 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며느리는 식구들의 밥상을 차려가지고 먼저 시아버지께 가지고 갔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사랑방 아랫목에 똑같이 생긴 시아버지 두 사람이 떡 버티고 앉아있는 겁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싶어 두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도 어디 한군데 다른 곳이 없는 시아버지인 것을 알자 어찌나 놀랐던지 들고 있던 밥상을 그대로 놓아버리고는 방에서 뛰쳐나와 크게 소리쳐 다른 식구들을 불러냈습니다. 집안은 온통 야단이 났지요. 사랑방에 똑같은 시아버지는 밥상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시어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진짜 시아버지를 가려내려 해도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시아버지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결국 힘이 약한 시아버지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시아버지가 진짜 시아버지인데도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보고만 있었지요. 쫓겨난 시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정차없이 다닌지 꼭 한 해가 되었습니다. 어느 깊은 산중에서 하염없이 앉아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고운 선녀가 나타났어요. 선녀는 노인에게 왜 이렇게 힘없이 앉아있나요? 하고 물었지요. 노인은 지난 일을 이렇고 저렇고 자세히 이야기하고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어디다 숨겨둔 건지 고양이 한 마리를 주면서 숨겨가지고 가서 그 가짜 노인 앞에다 내놓으시오 하는 겁니다. 노인이 그 고양이를 품속에다 숨겨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니 그 가짜 시아버지가 그냥 사랑에 앉아있는 거예요. 진짜 시아버지가 용기를 내어 사랑으로 들어가자 가짜 시아버지가 화를 내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사랑으로 몰려와 한해전에 나갔던 진짜 시아버지를 보고 몽둥이로 쫓아내려 하는 겁니다. 그때 진짜 시아버지가 선녀한테 얻어온 고양이를 슬며시 꺼내놓았더니 고양이는 번개같이 가짜 시아버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거만하고 당당하게 큰소리치던 가짜 시아버지가 새파랗게 질리며 뒤로 물러났지요. 고양이가 가짜 시아버지의 가슴을 꽉 깨물자 시아버지는 뒤로 넘어지면서 갑자기 커다란 쥐로 변하는 겁니다. 식구들은 놀라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는데 고양이가 그 집 며느리를 노려보았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쥐한테 밥을 준 이야기를 자초지종 털어놓았지요. 식구들은 며느리가 밥솥에서 맨 먼저 푼 밥을 쥐한테 준 것을 알자 며느리를 내쫓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답니다. 그 뒤로는 아무 일 없이 아버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케으른 장사꾼들 추위가 며칠째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도가도 집 한 채 볼 수 없는 산속 오솔길로 새 장사꾼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더 저고리를 입은 찬빛 장수가 서고 그 다음에는 가죽신을 신은 소금 장수가 서고 맨 뒤에는 털모자를 쓴 무명장수가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해는 리언리얀 서산에 기우는데 그들 앞에는 하룻밤 자고 갈 주막집 하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 장사꾼은 맥없는 다리를 끌며 자꾸자꾸 걸었어요. 이렇게 한참 간호라니 드디어 포수막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지. 새 장사꾼은 약속이나 한 듯 포수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사냥을 나갔는지 포수막은 텅텅 비어있었어요. 그들은 지고온 등짐을 구석에 벗어놓고 구둘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둔 포수막은 냉 돌방처럼 썰렁했습니다. 불만 되면 방안이 따뜻하겠구먼. 냉방에 앉아 우들우들 떨고 있던 찬빗장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음 따뜻 다담하다 몸도 훈훈하게 녹을 깨고 몸만 녹겠나 말코지에 옷을 벗어 걸어놓고 발편 잠도 잘 수 있지. 소금 장수와 무명 장수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먼저 일어나 불을 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의 눈치만 힐끔힐끔 보면서 누가 불을 떼주기만 기다렸습니다. 밖에서는 매운 바람이 윙윙 불고 문풍지가 붕붕 울렸습니다. 한동안 웅크리고 앉아 추위를 참던 소금 장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게들 나한테 부시가 있네 불은 내가 지필 테니 자네들은 밖에 나가 장작이나 날라오게 그러자 찬빛장수가 머리를 흔들며 말을 받았습니다. 부시를 쳐서야 언제 불을 일으키겠나 나한텐 성량이 있네 좀 적기는 했어도 말리면 불시를 얻을 수 있네 그러니 자네들이 장작을 날라오라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무명 장수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젖은 성량을 언제 말려서 불을 일으키겠나 나한테 벽에다 그으면 불이 일어나는 딱 성량이 있네 불 지피는 건 나한테 맡기고 자네들이나 장작을 날라오게 그들은 이렇게 저마다 장작 나르기가 싫어서 옆에 친구들을 시켜보려고 말 공부질만 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문틈으로는 찬바람이 스며들었어요. 불을 떼지 않은 구들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새 장사꾼은 사시나무처럼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추워 이빨을 떡떡 맞쪼는 소리가 옆 사람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참다 못해 찬빛 장수가 옆에 있는 소금 장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야 추워서 견디겠나 빨리 불을 떼자고 그런데 나는 미투리를 신은 발이 얼어서 걸을 수가 없군 옆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해서 가족신을 신은 자네가 좀 장작을 날라오게 그러자 가죽신을 신은 소금 장수가 구시를 댔습니다. 글쎄 나물 위에 장작을 날라 쓰면 좋겠지만 나는 모자를 쓰지 않아 귀가 얼고 말았다네 여럿을 생각해서 털모자를 쓴 자네가 좀 수고하라고 소금 장수는 이러면서 털모자를 쓴 무명 장수를 부추겼습니다. 글쎄 나물 위에 장작을 날라 쓰면 좋겠지만 나는 덧저고리를 입지 못해 속탈을 만났다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덧저고리를 입은 찬빗장수 자네가 좀 수고하라고 무명 장수도 구시를 대면서 찬빗장수를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서로 남을 부추길 생각만 하다 보니 이번에도 장작을 날라다 불을 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밤은 더 깊어만 가고 칼날 같은 새벽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구둘장은 차다 못해 이제는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새우처럼 꼬부리고 앉았던 그들은 너무 참기 어려워 몸을 뒤척였어요. 새 장사꾼은 옆에 친구들도 자기처럼 추워서 몸을 뒤척거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털모자를 쓴 무명 장수가 다른 친구들을 부추겨보려고 술을 썼습니다. 여보게들 나는 털모자를 써서 몸이 후눈에 나는데 자네들은 무던히 추운 모양일세 그려 정추우면 장작을 날라다 불을 지피게나 나무만 쑤셔 넣으면 구둘이 후끈후끈 달아오를 텐데 얼음장 같은 데 앉아 덜덜덜 필요가 있나? 무명 장수가 남의 불에 개잡이를 하려고 약은 술을 쓰자 가죽신을 신은 소금 장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춥다니 난 가죽신을 신었더니 발부터 뜨거워지더니만 이젠 몸에 땀까지 나네그려 주위를 잡는 데야 나를 당해내겠나? 그러고 보니 가죽신을 못 신은 자네들이 불쌍하구먼 떨지 말고 이제라도 장작을 날라다 불을 때라고 그 말이 아니꼰들 참비장소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위를 잡는 데야 가죽신을 신은 것보다 덫저고리를 입은 내가 나을 테지 난 몸에 땀이 나다 못해 미역을 감을 지경이라네 그런데 자네들 꼴은 말이 아니네그려 장사를 하제도 죽지 말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장작을 날라다 불을 지피라고 이번에도 이렇게들 몸을 뺄 생각만 하면서 약은 술을 써봤지만 남을 움직여 불을 지필 수는 없었습니다. 주위는 사정없이 몰아치고 몸은 동태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머리를 사타구니에 틀어박고 밤을 새웠습니다. 이제는 입까지 얼어붙어 옆에 친구들을 부추길 힘도 없게 되었어요. 점점 정신이 흐려지고 때아닌 하품이 나왔습니다. 얼어죽기 직전에 졸음이 몰려든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이때 마침 집을 비워두고 사냥을 나갔던 포수 영감이 돌아왔습니다. 포수 영감은 급히 장작을 날라다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방 안에 뜬 김이 서리고 얼어붙었던 구둘이 차츰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죽어가던 장사꾼들도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났어요. 자네들은 어쩌자고 구둘 위에 누워서 이 모양이 되었나? 포수 영감이 기가 막혀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들을 잘못 만난 때문이지요. 글쎄 나는 불을 떼자고 하는데 저 친구들이 장작을 날라와야 되지요. 찬빛 장수가 말하자 엉덩이가 망작같이 무거운 친구들을 만났다가 얼어죽을 뻔했수다. 소금 장수와 무명 장수도 남의 탓이기나 한 것처럼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포수 영감은 어이없어 쓴 입만 쩝쩝 다셨습니다. 불때기가 싫어 떨고 있는 자네들이야말로 한심한 친구들일세 그려 살아있는 걸 다행으로 여기고 말리나가라고 그러고는 게으른 장사꾼들을 자기 집에서 몰아냈답니다. 꼭두각시 처녀 옛날에 꼭두각시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공보인데다가 몸도 뚱뚱하여 나이가 차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식구라고는 늙은 아버지밖에 없어서 시집갈 처지도 못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꼭두각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병든 아버지는 굶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멀리 사는 목서방이란 총각이 꼭두각시한테 장가 들고 싶다며 중매쟁이를 보냈습니다. 제가 시집가는 건 좋지만 늙으신 아버님을 두고 갈 수는 없지요. 효성이 지극한 꼭두각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매쟁이는 말했어요. 그건 걱정 말아요.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냥 여기서 살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데리러 온답니다. 꼭두각시는 그렇다면 좋다고 하고 더 정성껏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뒤 세상을 떠났어요. 꼭두각시는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목서방이 데리러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지만 목서방은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찾아가야겠다. 꼭두각시는 짐을 꾸려서 목서방을 찾아갔습니다. 목서방의 집은 얼마나 먼지 한 달 동안이나 걸어 겨우 도착했어요. 목서방의 집에 온 꼭두각시는 가엾은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서방의 집도 가난하기는 꼭두각시네와 다를 것이 없는 데다가 늙고 병든 시아버지가 있었어요. 더 가엾은 것은 신랑인 목서방이 한쪽 눈이 안 보이고 한쪽 팔과 한쪽 다리도 못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꼭두각시는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어요. 목서방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로 만들어야겠다. 다른 사람 같으면 신랑이 못생기고 형편이 어려워 도망을 칠 텐데 꼭두각시는 안쓰러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꼭두각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에는 뒤뜰에 샘몰을 떠놓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꼭두각시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한 지 꼭 백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새벽에 뜰에 나가보니 황금으로 만들어진 닭이 한 마리 놓여 있었습니다. 꼭두각시는 그 닭을 집으로 가져와서 잘 숨겨두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꼭두각시는 부잣집에 일을 하러 갔다가 주인한테 황금으로 만들어진 닭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부자는 탐을 냈지요.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줄 터이니 그 닭을 내게 파시오. 꼭두각시는 좋다고 하고 그 닭을 부자에게 팔았습니다. 이제 꼭두각시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도 그 닭을 가지고 더 큰 부자로 살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꼭두각시 이야기는 짧지만 많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시집을 못 가낸 딱 한 처지인 꼭두각시도 안쓰러웠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신랑감을 찾아 나선 꼭두각시가 남편감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안쓰러워한 것과 몸이 불편한 남편을 보며 아껴주며 살겠다는 마음을 내는 모습에서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천사가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그 착한 마음 덕에 복을 받아 아마도 마지막에 부자가 된 것인가 봅니다. 오늘도 감동과 재미를 두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